자 레인보우폴스만 갈거에요. 마운틴 리그 컨텐츠는 안갈거구요. 이대로 5킬로미터 여기 고토폴스는 여기로 가네 여기 갈림길 고토폴스 3.5마일 2.6마일 2.6마일 너무 행복킬로를 돌려서 2.6마일이면 1시간 딱 가면 돼. 산행이라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 지금 3시 좀 넘었으니까 갔다오면 5시 좀 넘겠네 2.5마일 흥미터 2.5마일 2.5마일 3.5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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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오케이! 렛츠고! 우리가 이런 산행을 몰랐으니까 아우 근데 바지 너무 불편해 힘든 나이노는 높지는 않은데 아이고 물 많이 흘리네 진짜 공 지나다닐 만하다 우와 오 낚시한다 재밌네 너무 불편해 그래요? 진짜요?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디로 가야할거에요 그럼요 아...놈요 안녕 안녕 저 뒤에 곰이 있다는데 뭐야? 뭐야? 여기 왜 재밌잖아 나뭇대기에 아 진짜 안돼 찍어 깨우지 말고 무섭다 저거잖아 저거 저거 착각 소리 나는거 아니지 무섭다 너무 무섭더라 거울 몇마리 보는거에요? 오늘 나 갈래 어딜가 나 갈래 어딜가 나 갈래 이게 레인보우풀스인줄 어떻게 알아 네네 이거 어떻게 알아 네네 이거 레인보우풀스는 아니지만 잠시만요 갈게요 아 저기다 다 왔네 다 왔네 레인보우가 처음이야?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마요 내가 가야지 저기까지는 올라가야지 여기까지는 사람 찾을꺼 둠마리 복숭제 가만히 가슴 가슴 탱탱 바다로 가슴 바다로 가슴 고기 바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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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천천히 가 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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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나가겠네 귀엽다 여보 노저 아이고 여기서 관심이 많은데 렛츠고 조심해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해야 영상이 완전 아 아프다 넘어든거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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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좋다 이쪽이요 어 맞아 이쪽이야 이상한 데 갈 뻔했다 아 그래서 절로 가면 완전 딴 길 한 3시 10분쯤에 출발했는데 7시 정상에서 한 20분 30분 있었으니까 2.6마일 왕복하는 5.2마일 코스에 3시간 3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어 그럼 4시간을 잡자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어 아 못 고쳐 프라쓰기 부분이 부러졌어 어 안녕 어떻게 알아? 손가락 나면 돼 자꾸 있어봐 새끈하게 안녕 안녕 먼저 먹어 먼저 먹어